한글자막 제공 및 광복이 스테이, 스톱! 아, 지나도 나가달려야 하는데? 아, 이따, 아 이따! 십아! 스톱! 아, 이거 어떡해? 슈퍼! 오, 잘한다! perfect! 오케이! 해, 잘 어울린 것 같아! 그래, 잘 어울려! 스페어! 스페어! 우와...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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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슈셰! 미키마스 뭐야? 잠깐만, 나 동그라미가 아닌데. 조금 문제 있어요. 공간에서 짜주셔야 돼요. 움직이지 마시고요. 스태프트. 끝맺음이 어렵네. 유나. 저는 이제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되게 잘했다. 우와, 되게 잘했다. 정말? 나는 무슨 핑크색은 잘했는데 노란색은 약간 수제비 같은데? 네. 짜잔. 유나. 유나, 귀엽다. 근데 언니 쿠키만드는 거 같아. 어, 난 쿠키만드는 거 같아. 귀엽네. 창의적이다, 진짜. 난 뭐든 잘해. 자, 가자. 고마워. 고마워. 135. 약 14, 15분. 잘한 거 하나만 있으면 돼. 하나만 낼 거야? 평가 받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는 먹는 거야. 난 정석대로 나왔으면 좋겠다. 나는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다. 약간 부풀었으면 좋겠다. 난 이미 정석 글렀어. 나는 맛만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맛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2분 후에 출연할게요. 오, 좋은 냄새 나. 오, 좋은 냄새. 오, 좋은 냄새. 오, 오, 오. 오, 오. 오, 잠깐만. 이거 누구 거야? 미키. 하트 너무 예쁜데? 미키도 귀여워. 미키 있어? 많이 부풀었어. 미키 진짜 예뻐. 미키 진짜 예뻐. 그리고 안쪽에 있는 아티스트가 있어요. 여기 아주 좋은 작업을 보여줬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와, 예뻐. 와, 냄새 봐. 저거 누구 거야? 우리 색깔 진한 색. 채령이 핑크 예쁘다, 유진아. 채령이 거 진짜 예쁘다, 채령이. 색깔 예쁘지. 유진. 유진은 연핑크 예뻐. 유진. 연핑 예쁘다. 언니 거. 근데 생각보다 위에 매끄러워. 채령 언니. 채령 언니. 채령 언니. 이 끝에가 너무 예쁘게 만들어도 색감이 너무 예쁘네. 유나. 노란색도 다 진아 갈 거잖아. 유나 같아. 유나 같아. 왜 웃어. 너무 귀여워. 숙히. 유나 같아. 예지 언니. 잘했네. 이거 괜찮지 않아? 예쁘다. 예쁘다. 예쁘니까 예지랑 색깔처럼. 색이 진하면 진했으면 뭔가 보기에는 더 예쁘다. 특히 핑크색이. 노란색은 난 연한 거 예쁜데. 아, 이거 먹고 싶어. 나도. 꿀꿀 냄새. 이거 진짜 예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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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